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봅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은 0.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나 뭐 이런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근데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규모에요 첫번째는 규모 그리고 두번째는 어디다가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두가지를 가지고 목적이 어떤 건지 일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물량 부담이 생기죠 물량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실제 공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내가 입수를 했다 그런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제 공시를 발표한 내용이구요 여기 보면 시설자금 6,687억원 그리고 운영자금 187억원 그리고 채무상환 250억원 이렇게 해서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의 물량인데 여기 수량 그쵸 증자 전에 5천만 주 잖아요 5,200만 주 그리고 증자한 물량이 500만 주 즉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유상증자 입니다 일단 성장을 담보하고 있고 성장을 기반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주하고 나눠 쓰겠다 그쵸 나눠줘라 그럼 우리가 잘 사업해볼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밑에 운영자금 운영자금을 왜 주주한테 가져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고 채무상환자금 아주 좋지 않은 내용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이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나쁜 유상증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물량 부담이 생기고 주가가 내립니다 물론 좋은 유상증자 막 성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증자를 딱 해서 설비 투자 딱 하면 주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 자체가 의도 자체가 조금 뭔가 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 주주 구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머트리얼즈 여기가 자회사 자회사에요 그리고 최창호 이 최창호가 지금 회장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최씨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 머트리얼즈를 봐야죠 하나 머트리얼즈 이렇게 보면 하나 마이크론 외 6인 여기 최한수 최한수가 있고 최왕기 최한수가 지금 뭔가 이 붙잡고 있는 그럴 겁니다 그 최창기 여기 하나 마이크론 회장 있죠 최상호 최상호의 아들이 이 사람일 겁니다 아마 자 나이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그 분기보고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임원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일단 하나 마이크론을 기준해서 보면 이동철 지금 이 사람이 어 지금 하나 마이크론의 대표이사 그쵸 근데 성이 다르죠 여기는 뭐냐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12만주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 보면 이 사람도 2만주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자체는 성이 다르잖아요 뭔가 최창호부터 봅시다 쭉 밑에 내려다보면 자 여기는 하나 머트리얼즈 인데 여기서 딱 보면 아마 여기는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봤죠 최왕기 여기 최왕기라는 사람은 1969년생 여기는 아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 보면 어 전체적으로 사업 전략을 맡고 있는 지금 일단 하나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최한수 있죠 79년생 이 사람이 차기 회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게 아닌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해야 되고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자 이게 어 의도 자체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일단 아까 전에 보셨죠 하나 마이크론에 증자를 하는데 여기 대주주 지분율이 27% 가 되어 있어요 27% 만큼의 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실권주로 만든다 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요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 마이크론은 지금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HBM 관련돼서 성장하는 폭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 향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HBM이 조금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삼성전자에서요 그쵸 삼성전자에서 HBM에 성공을 하면 그 장비 HBM을 만드는 장비는 하나 마이크론에서 납품을 합니다 후공정 장비는 지금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후공정 패키징 그쵸 그쪽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보다 주가 상승폭이 더딘 건 사실이에요 주가가 나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보다는 주가가 좀 들어 올랐죠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게 무슨 이야기냐 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동안 뭔가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부자들만 아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됐다 그쵸 승계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렇다 그래서 유상증자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한 그 내용과 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반도체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반도체가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쵸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이 좋고 나쁨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컸었던 거예요 호황이 왔을 때는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뭐 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이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익의 폭이 대폭 증가합니다 근데 하락했을 때는 나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완전히 그냥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편차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HBM이 나왔고 그리고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성능 자체가 그쵸 예전에 이 발전기에 있었던 그런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를 기반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동작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근데 비메모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 졌어요 그게 이번에 H100 호퍼 그쵸 엔비디아에서 만든 호퍼에서 발생을 한 거죠 H100 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성장하고 있다 근데 증자를 했다 물량 부담 생기는 거 맞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무엇보다 27% 만큼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7% 만큼의 금액 대략 한 300억 정도의 금액이 대주주 단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기반에서 보면 우리는 마냥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자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철저하게 그쵸 철저하게 매매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5월 19일 그쵸 오늘 5월 19일 입니다 그때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540% 540% 를 만들어 냈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종목분들을 제가 매매를 했길래 이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그것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재룡산업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다 꾸준하게 내가 강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왔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그 고가 돌파하는 종목분들을 내가 잡지 않는 다음에는 그쵸 매매 자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고가 돌파하는 종목만을 매매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진 전기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쵸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올라가는 구간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구요 자 결과 한번 보시죠 16일날 성호전자 캠트로닉스 KBI 메탈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내용이 진행됐구요 성호전자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급등하는 상황 나오구요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좀 크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갖춰 놨을 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한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씩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구요 그 밑에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 22%씩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뭐 완료된 매매를 보더라도 그쵸 매독까지 완료된 매매를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런거에요 뭐 TI 뭐 그런 종목인데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뭐 26% 22% 18% 이런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구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잡는 건지 원리가 있겠죠 원리는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력입니다 단기는 2주 동안입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수익전환 시킬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지금 유상증자로 인해서 월요일날 변동성이 터질 겁니다 그 터지는 구간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다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2주라 그랬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의도 자체가 그쵸 시설투자자금에 많이 몰려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대주주주분 27% 내에서 납입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정했을 때 뭐 썩 이게 나빠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지금 시설투자자금 외적인 다른 부분 있잖아요 뭐 채무상환자금이나 그런 쪽 그쵸 운영자금이나 그런 쪽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한 60% 70% 정도는 대주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보자 그리고 변동성 터질 건데 그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는 점 그래서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랬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구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 에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구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구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구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구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구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 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구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구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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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